지난 4월 대구 동부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. 이 사고로 식당 건물이 부서지고 식당 주인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.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. 최근 5년 동안의 대구 지역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전체 사고 건수는 2014년 14,417건에서 2018년 13,088건으로 9.2% 줄었습니다. 반대로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43.1% 늘었습니다. 고령 운전자들은 신체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은 겁니다. 대구 지역 전체 운전자의 10%가량이 만 65세 이상입니다.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상 인허는 한 3천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대상 인허이나 지원 항목을 좀 내려갈 걸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원 금액이 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10만 원은 몇 개월에 소진할지 모르지만 그걸 다 쓴 뒤에는 일회성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.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낮추면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세심한 정책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.